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 알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져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갖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그날에 나와간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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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